네, 앞으로 제가 연기가 코프다 남자가 처음 시작이지만 코프다 남자를 토대로 연기력을 탄탄히 쌓았고 열심히 해갖고 나중에 어떤 작품을 만나도 아 저 친구 코프다 남자였던 친구다 참 열심히 하더라. 그때 내 사람이 또 연기도 잘하더라.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진 친구구나 라는 소리 들 수 있도록 가수 그리고 리얼리티 프로그램, 쇼 프로그램 심지어 도전하고 싶은 분야 또 영화 또 이런 분야에 가서도 참 꽃보다 남자였던 멋진 친구였다고 이런 소리 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이용하겠습니다.